안녕하세요. 저희가 방금 들려드린 멜팅포인트 정말 저희 지금 계절에 딱 맞는 노래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실 거죠? 저희가 지금 두 번째로 올라오는 야을 무대다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으로 준비한 곡을 드려드릴까요? 여러분 궁금하세요? 저희가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바로 욜로하라는 곡인데요 곡 속에 부탁드려도 될까요? 욜로하는 트로피컬 장르의 신나는 무대로 드려드릴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그런 곡입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무대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무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무대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둘 셋 Ready for you! 동호선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